안녕하세요. 완도수산입니다. 1월 19일 목포판장 소식입니다. 오늘도 한일차 하루 되시고요. 지금부터 목포판장 먹갈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목포 먹갈치 마리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 말고 이 앞쪽 배에서 목포 먹갈치 오미특대 먹갈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목포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물량이 그래도 많았지만 그래도 역시 설날이 앞두고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설날이 앞두고 있던 걸 눈으로나 몸으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병어가 그래도 어제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병어 가격이 제가 생각만큼 너무나 많이 시세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병어를 경매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참돔이 나오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목포 먹갈치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 먹갈치가 그 선도에 따라서 경매 차이가 그래도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오랜만에 민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저희는 민어는 목포 하랍 한 장에서 계속적으로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랍 한 장에 민어가 계속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랍 한 장에 나오면 저희가 경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경매 받은 물건은 안강망배에서 나온 오미 특대 먹갈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오늘도 선도 좋고 물 좋은 먹갈치로 경매를 받았으니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정확한 소식은 2시간 있다가 자세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포 먹갈치뿐만 아니라 병어 가격이 좋으면 저희도 병어를 꼭 경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설날이 남지 않나는 걸 목포 판장 가격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경매 가격이 상승 중이니 정말 물 좋을 때 저희도 정말 좋은 가격의 경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포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물량이 많은 상태라는 걸 눈으로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포 생물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꼭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날씨 추우니 꼭 따뜻한 옷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포 생물 병어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면은 목포 생물 홍어입니다. 나는 홍어입니다. 어제보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모습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목포 생물 목포 홍어가 3천 상자 이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홍어가 잡힌 모습이고요. 가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설날이 오기 전에 꼭 한 마리씩 구입해서 삭혀뒀다가 가족끼리 모이시면 꼭 한 마리씩 썰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오늘 가격도 좋고 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역시 8kg 이상 암치 이주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정말 재구매 100%고요. 받는 분들마다 정말 싱싱하고 좋은 거 받았다고 정말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좋고 큰 걸로 암치 이주로 목포 생물 홍어를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포 생물 홍어의 모습이 보고 있고요. 진짜 날마다 지날수록 목포 생물 홍어가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목포 홍어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가격도 착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안됩니다. 설날에는 무조건 홍어를 썰어 먹어야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홍어는 많이 먹진 않지만 그래도 명절 때는 홍어를 먹습니다. 목포에 한번 오시면 홍어 라면이 있습니다. 블로그나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오셔가지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포의 홍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큰 걸로 경매를 받았으니 꼭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뒤로는 목포 생물 참조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정말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경매가를 통해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보다 물량이 많이 나온 상태지만 가격은 정말 착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날씨가 춥기 때문에 물량이 그만큼 잡아오는 조기의 물량이 적다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좋아하는 목포 생물 참조기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맨날 조기를 구워 먹는데요. 정말 맛있다는 걸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목포 생물 참조기는 온 국민이 좋아하는 목포 생물 참조기입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고소한 목포 생물 참조기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런 사람으로 같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Ч